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자식에 대한 조금 걱정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두 딸들 다 우리 엄마가 진짜 많이 애써서 힘들게 키웠다는 소리가 나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딸들이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첫째 딸이 어디 있어요? 대구요. 대구에. 같이 안 살아요? 네. 그런데 우리 첫째 딸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죠?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가슴 아리가 많아? 이게 마음의 병이 들었다 그래요. 안 울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우리 첫째 딸이 가슴아리가 많고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러거든요. 우울증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엄마가 곱게 곱게 길렀다 그러거든요. 정말 없는 형편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정말 분해 넘치도록 이 아이한테 엄마가 많이 헌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응? 마음은 되게 여려요, 얘가. 마음은 되게 여리고 착해요. 착한데 한 번씩 지도 지 성질이에요, 지가 못 이겨.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어 박힌 소리. 송곳 같은 소리. 자기가 더 자기 제정신이 아닐 때는 그런 화살들이 엄마한테도 되게 많이 날라와. 네,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나이가 들면 단단해지고 장성을 해가면서 우리가 몸도 자기 스타일을 알게 되듯이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갈 수 있듯이 마음의 어느 정도의 언저리, 마음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단단해지기도 하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살, 14살 넘어가면서 이 아이가 되게 충격이라든지요. 마음의 아픔 이런 걸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13살, 14살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이때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16, 17, 이때 이 시기가 우리 아이는 정말 피크예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소외라든지요. 왕따를 당했다거나, 충격, 왜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를 좀 얘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랍이 넓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성이 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움츠로만 들고 있는 아이. 밖에 활동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게 조금 힘들어. 그렇대서 얘가 그렇대서 아예 겨울 만난 곰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아 보여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람과 인간 관계적인 활동에서 관계성에서 얘가 굉장히 상처를 너무 잘 받고 자꾸 빗대서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깔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째 딸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제가 들여다봤을 적에는 엄마, 우리 시어머니, 시어머니 계세요? 네. 우리 시어머니가 원래라면 우리네 같은 이런 사주를 들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강한 사주예요. 그 정도로 강하고 팔자도 드세고요. 네. 맞아요.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신에 많이 엎드리고 조상을 많이 위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절대로 압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인생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우리 시어머니의 슬아의 자식들도 되는 노릇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대주님과 엄마의 관계도 봤을 때도 그렇고 대주님이 형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자식의 자리를 두고는 편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로. 네.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죠. 네. 이런 공이라든지 이런 기운들도 자식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여파를 우리 딸한테도 온 거예요. 만약에 딸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겠지만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엄청 더 힘드셨을 거예요. 이 집의 아들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풍파를 겪고 사는지 맞아요. 그러면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서 이 정도예요. 조금 위로가 되세요. 네. 많이 됩니다. 저 아들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어머니는 아예 그냥 당신, 내 인생, 나 한 사람만 믿고 사신 분이고 자식들도요. 필요가 없어요. 나만 그냥 내 입는 거, 내 먹는 거 내가 어떻게든 이것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 살아온 세월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 맞아요. 그죠? 되지만 되지만은 솔직히 시어머니가 어른으로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 어른 행세는 하면서 어른에서 정말 해야 될 역할은 안 하시잖아요. 못해요. 네. 오히려 자식도 분란만 일으키고 네. 맞아요. 싸움만 일으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좋다 이거야. 하지만 어떡해.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좋다. 다 인정해. 자기식이 살아온 세월이고 뭐 이때까지 사는 거 어떡하겠어. 하지만 내 새끼는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래도 아들이 아니지만 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집 자손이고 내 새끼는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러면 시어머니 본을 보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 엄마. 엄마가 조상을 대우를 하고 섬기고 신을 섬기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무당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씩 대우를 하면서 바람쩍 구름쩍 걷어가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당에 이렇게 왕래를 하시면서 때에 맞게끔 굿도 한 번씩 하시고 때에 맞게끔 조그만 정성이라도 드리고 가시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마음 돌렸듯 돌려서 다시 다시 강직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단단하고 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고 강직한 척해요. 척하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이 가슴에 가슴이 마음의 병이 깊은 아이예요. 우울증이 있는 아이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송곳같이 들어온다고 드러나는 부분이 그거를 융하를 시켜서 부드러움으로 융하를 시키고 단단함으로 융하를 시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자기 보호본능으로만 맞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보호본능 오히려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단절을 시켜서 끊어버리고 그러니 부모와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왕래라든지 대화의 단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엄마랑 많이 이렇게 시간 보내고 대화하고 통화하고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가끔씩은 한 2, 3일씩 통화도 안 되고 이렇게 톡도 안 보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진짜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이 아이는 한 번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집은 제 밥도 못 떠나모는 조상들이 많아요. 제사는 정말 친정이고 시댁이고 열심히 그게 뭐냐면 제 밥을 못 얻은 조상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제사를 합쳐서 지내기도 하고 또 이제 제사를 퇴송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 자체에서 봤을 적에는요. 이름 없는 제사도 분명히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시댁 쪽으로 시댁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우리가 지낼 때는 성신껏 지내는 좋죠. 그게 아니라 이름 없는 제사 받지 못하는 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조상들의 티격도 있고 거기다가 이 뭐냐면 신의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신의 바람. 신의 바람이 있다 해서 무당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윗대부터 굉장히 받들어왔던 집안인데 그 받들던 것을 지금 현재 받들지를 않고 있고 성겼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무당이라서 성긴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많이 빌었고 자식을 위해서 많이 빌었던 집안이고 손이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도 많이 빌었던 집안이고 그랬던 집안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와서 그런 부분을 일절하지를 않으시다 보니까 하물며 종교도 내가 종교니까 그런 분이 되다 보니까 종교의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좀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라도 생기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조상을 위한다든지 신을 되도록 받든다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신을 받아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신의 가물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흔들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찾아가는 위치라든지 위치를 찾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실패라든지 진득하게 가지를 못하고 뭐를 하더라도 끝 마무리가 안 되고 항상 찔끔찔끔찔끔찔끔 물론 아직까지는 젊기 때문에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찾아가는 시기에서 지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본인이 마음의 깊이라든지 이런 상처라든지 실패감에 오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겪게 되니까 이 아이가 이러면서 이게 너무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스스로 도생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 사주를 조금 빌어주시고 엄마가 그만큼 공을 들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둘째는 그래도 지 알아서 지 악가림은 한단 말이야. 그런데 들어보세요. 천방지축이고. 들어보세요. 지 악가림은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첫째와 둘째의 성향이 너무 틀려요. 둘째는 뭐냐면 디익이 뭐냐면 엄마는 천방지축이라 하지만 디익이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아이예요. 네. 맞아요. 별 걱정이 없어서 엄마가 걱정일 겁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이 애를 보면은 별 걱정이 없는 거야. 뭔가가 심도 있게 진중하게 우리 엄마 성격이 그렇잖아요. 모든 게 진중하고 뭐든지 이렇게 발라야 되고 그런 엄마 FM인 엄마가 봤을 땐 이 아이가 정말 천방지축처럼 보이고 진짜 걱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만큼 속 편하게 사는 아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최선 걱정이 없어요. 네. 우리 첫째 아이를 보면은 만 가지 걱정이 되잖아요. 둘째 아이를 보면은 만 가지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차이에요. 틀려도 너무 틀리죠. 맞아요. 근데 이런 아이가 오히려 보면은요. 굉장히 잘 살아요. 다행입니다. 네. 지금 아직 뭔가가 심오하고 진중하고 뭔가 뜻을 품은 게 없어서 그렇지 얘는요. 지 자체가 걱정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적응력이 갑이에요. 적응력은 갑입니다. 얘가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지 밖으로 찾아서 먹고 할 겁니다. 다행이다. 네. 문제는 첫째 아이죠. 문제는 첫째 아이예요. 이 첫째 아이는 스스로 도생할 힘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만큼 닦아주고 빌어주셔야 돼요. 빌어주셔야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적이 받쳐주는 운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이 받쳐주고 복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런 거를 긍정의 힘이 역순환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긍정의 순환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긍정의 순환이 지금 현재 얘는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운이라는 게 막혀 있으니까 쉽게 설명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려니까 운을 잡아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적이 일반적인 기운도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들이 다 안 풀린다고 각자도 생애 네. 우리 아이도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 본을 보지 말라는 게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정성도 드려주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주도 조금 신령님들 대우해서 사주도 좀 빌어주시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가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운을 엄마가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자식들도 지금 너무 힘들듯이 언니가 아이를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힘들게 돼버린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 근심이 너무 많이 깊이 들어와 있다. 이때까지 뭐가 있어서 살았어요. 언니가 이 집에 시집 왔어. 솔직히 대주 보고 살았어? 아니잖아요. 우리 신랑 또한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살고 계세요. 우리 신랑 또한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 닮은 구석이 많아. 맞아요. 고지식으로. 네. 고지식으로 자기 고집 자기밖에 모르고 맞아요. 자기가 벌어오고 자기가 지키고 있으면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데 요즘 시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 비유 맞추고 사느라고 항상 거울이 냉가슴 알듯이 짓지 못한 개가 돼서 어? 또 뜯은 게 지구. 그렇죠. 첨날 만날 구겨놓고 숙이고 꼭꼭 싸매놓고 제대로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네.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네. 결국에는 돌아오는 건 내가 혼자서 울분통에서 내 혼자 우는 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혼자 미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터득한 게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고 내려놓고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슴아리를 물려줄 게 없어서 딸아이한테 물려주냐고. 어? 응? 엄마의 그런 가슴아리를 왜 딸한테 물려주냐고. 그러지 마세요. 예. 가세요. 네. 그리고 시집 올 때 뭐가 있어서 시집 왔습니까? 이 집에 개풀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어?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알라리 어? 아끼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이만큼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건데 딸은 집에 봐야 해서 우리 집이 제일 평범한 거예요. 다른 집을 들여다봐도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엄마도 아둥바둥 사러 온 세월이라고. 응?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요. 힘들게 힘들게 자식들만 보면서 네. 맞아요. 친정 부모님 어? 실망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 친정은 법도가 있는 집이고 예법이 있는 집이고 응? 원체 우리 엄마도 참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참 고생을 하신 양반이니까 우리 엄마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우리 엄마가 이때까지 본인이 이만큼 애쓰고 힘들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렇다면 내가 친정에 가서 시댁 욕을 할 수도 없고 사이 욕을 할 수도 없고 이리 숨겨가며 저리 숨겨가며 응?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냥 내가 그냥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구나 그 마음 안심시켜드린 거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내 가슴속의 함 내 가슴속의 애는 자신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절대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엄마가 무수하게 노력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키운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그러니 엄마 조금 빌어. 비춰야 돼. 나름대로 네. 큰애가 좀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해서 네. 그때 그때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할까 보네요. 나름대로 내 형편 한 번 한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인생에 평생을 살아가야 돼 인생살인데 그거 한 번 해서 평생을 모든 걸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겠죠. 차에 기름 한 번 넣고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네. 맞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거는요. 계속 들여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평생에서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그때 그때 뭐냐면 운 받아서 재수 받아서 살고 더 편해지라고 하는 거겠지만 팔자에 타고난 운이 없고 복이 없으면 그때그때 운을 복을 자꾸 채워서 살아가야지 무탈하게 사는 거예요. 무탈하게 살아야지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왜 내가 타고나질 못했으니 어떡합니까 팔자 타령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어쩔 때 보면 반미 친년 같고 네. 맞아요. 어쩔 때 보면 진짜 정상인 것 같고 또 어쩔 때 보면 자기 스스로를 너무 핥히고 들고 맞아요. 그러니 제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를 못합니다. 네. 이게 과부하가 됐으면 주체가 안 돼요. 근데 주체가 안 돼서 승진을 내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자해라든지요. 자책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연락 두죠. 그리고 가까이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딸아이와 함께 같이 어루만져 가면서 조금 신령님들 힘을 빌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7, 28 지금 오늘 나이가 어떻게 돼요? 24이요. 24. 5시니까 갑자기 긴장돼서 나이를 까먹었다. 토끼 뛰거든요. 그때 25. 25이요. 자 25시다. 한국 나이가 그렇죠? 25인데 27, 28 이랬죠. 제가 27, 28 되게 되면 얘가 그때는 또 풍파가 엄청 크게 불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고비를 넘겨야 될 겁니다. 그때 지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미리 운을 만져놓고 닦아 놓으세요. 그때 돼서 소일꼬 외양관 고칠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미리 미리 그때 되기 전에 그래서 이걸 미리 미리 닦아 놓으면 27이 되게 되면 닦아 놨을 때 27과 안 닦아 놨을 때 27 차이는 굉장히 극과 극일 겁니다. 닦아 놓고 27이 되면 그때는 다시 자기가 뭔가 도전하는 시기 변화의 시기로 들어올 거고 변화의 운으로 들어올 거고 닦아 놓지 않고 갔을 때는 그 변화가 굉장히 안 좋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악재 힘든 변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게끔 미리 미리 기를 닦아 놔야 되겠죠. 그게 엄마가 할 역할이네요. 현실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아이와 많이 소통을 하고 아이를 많이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는 역할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의 역할은 아이의 기운을 가지고 문을 닦아 놓는 역할을 같이 하셔야 돼요. 혹시 뭐 그런 자리에 걔랑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같이 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지 않는다더라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이 오게 된다면 신령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 아이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기도 하실 거고요.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서 행동교정을 시켜주기도 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용기도 주실 거고요. 그러면 와서 본인이 직접 듣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다른 힘을 좀 받는 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없을 때 정성을 들인다 해서 또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운을 돌리는데 있어서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신령님들이 매달리면 매달리는 대로 갈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이런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식 걱정이 앞에 와 있는 격이고 그리고 우리 둘째는요. 굉장히 강직하고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강직한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각이 너무 없다. 너무 선아태평.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 그런데 첫째 아이는 마음에 신의 병이 들었다 그러면요. 둘째 아이는 몸의 병이 드는 격입니다. 그래서 자식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는요. 마디 마디 삭신이 쑤시는 격이고요. 그리고 이 배알 있잖아요. 배알이 이런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머리는 굉장히 무겁고 두통에 시달리고 되게 힘들어요. 지금 현재 얘 아픈 곳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되게 헬막네요. 유일하게 살아가는 힘이니까 해맑음이 이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가는 힘이니까 아무리 일반 사람들도 머리가 자꾸 빠지고 탈모가 머리숱이 없어지면 탈모가 오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눈 생활할 텐데 얘는 엄마 괜찮아 오히려 저한테 힘을 줘요.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슬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털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이 긍정의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는 어떤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머리 쪽으로 오지 않으면 마디마디 싹 신이 쑤시는 거 마디마디가 아픈 거 그런 병명을 얻게 될 확률이 많은데 이거 원인 분명히 그죠? 정말 많이 힘드시겠네요.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그 자체가 머리가 날까요? 이거 3년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원형 탈모가 시작된 거는 2019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탈모 현상이 오더니 올 초부터는 진짜 한 번 이렇게 쓱 땡기면 한 주먹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어느 순간 쓱쓱쓱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에만 아니면 온몸에 다 탈모 치료를 한 이후로 원형 탈모 치료를 19년도부터 19년도 코로나 오기 전부터 했고 3, 2년을 계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병원을 안 갔거든요. 그리고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엄마가 머리가 좀 빠져 하더니 후반부터는 좀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올 초부터는 진짜 한우큼씩 한우큼씩 빠지면서 지금은 한 6, 7개월 전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하나 물어볼게요. 엄마 혹시 집안에 그 뭐지 이 4, 5년 정도 됐을 때 상을 당한 게 있거나 산소를 만진 게 있어요? 4, 5년 전에는 돌아가신 분이 큰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산소는 안 했어요. 바다에 뿌린 게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선산이라든지요. 산소를 건드린 게 있냐고. 시댁 쪽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장남도 아니고 그냥 따라만 가는 격이라 산소를 건드린 거는 모르겠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는 지금 결혼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25, 6년 됐거든요. 아니요. 그거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은 상문이 들고 그런데 이거는 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어떤 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탈이라기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머리가 다시 안 나진 않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장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한 2, 3년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 3년 고생하고 나서 다시 뭔가가 숨을 숨을 자라는 거는 뭔가 보여요. 다행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잘하는 건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가 다시 외모를 가꾸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2, 3년 정도 뒤에 외모를 가꾸는 거는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했던 탈모 치료 자체가 뭔가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에 레이저를 다 맞았거든요. 레이저 맞고 주사 맞고 했거든요. 그 탈모 치료가 얘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아예 외모를 가꾸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힘을 빌어서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제가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만 있다면 자기의 그 힘든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힘을 주는 저 긍정이에요. 그런 거를 오히려 드러내놓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장점이 될 겁니다. 한 번 애한테 조금 이제 푸셔를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권해보세요. 저는 이런 말을 꺼내기도 죄스러운 거예요. 혹시 뭐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저게 되나 싶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은 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주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4, 5년 전부터는 계속 너무 힘이 드니까 남편 몰래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 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본인도 당연히 그랬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이고 자기 자신이 하늘이고 똑같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거절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그냥 애들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남편 승진훈이 있다 이러면 저 혼자 몰래 몰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정성을 드리든 큰 정성을 드리든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고 가셔야 될 시기는 들어왔습니다. 아이 근심이 걱정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이미 이 집에는 재작년 재작 2년 전부터 근심이 또 깊게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딸도 그렇고 우리 둘째를 두고도 이미 재작년 2년 전부터 근심의 깊이가 또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다시 한번 운대로 올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필요해요. 남편은 문제가 없나요? 일찍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남편은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델하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이때까지 안 그랬어요? 뭐를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세요?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몰라서도 모르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서도 버리지를 못해. 아이들 때문이란 이유 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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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식구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생각에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때 결정권을 할 수가 없어요. 했었어요. 작년에 했는데도 뭐야 도돌이 표잖아. 네 말이요. 도돌이 표잖아. 했으면 뭐해 엄마. 도돌이 표잖아. 항상 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쯤 끝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추가에 끝나겠죠. 그러면 끝까지 가나요? 두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요. 저 두 사이 밖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과는 끝까지는 가진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두 부부가 끝까지 가겠죠. 죽어야 끝나는 거지. 우리 대주님은 그러고도요. 그러고도 잘못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당당해요. 네. 당당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리플리 중후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는 그때 당시만 약간 약간 이렇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우고 잘못을 이거 아니에요. 없어요. 맞아요. 그게 더 미워요. 네.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엄마는 엄마는 뭐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가 그러잖아요. 몰라서 모르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집안에 완전히 발각 뒤집어졌거든요. 그런데 뭐 잠깐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 네. 오래오래 왔던 거잖아. 그 인연이 깊어요.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이런 인연이 깊게 깊게 왔던 사이야. 뭐 그렇게 해서 발각 뒤집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헤어졌으면 참 좋아할 건데 그것도 아니야. 맞아요. 내 눈에 혼이 보이는데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혼이 보이는데 뭐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맞아요. 진행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저하고는 죽어도 못 헤어진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거기는 왜 신경 썼냐고 네 신경 쓸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웃긴 거지. 네. 그럼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인 거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상식적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대주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 내가 그랬잖아. 이게 원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진짜 그냥 인정하고 둘째 마누라 인정하고 살던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는 이모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정하고 그냥 둘째 마누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던가 두 집 살림을.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이혼을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모는 그걸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혼이. 우리 이모뿐 들어도 이혼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내 발등 내가 찢고 사는 사람이야. 내 속 내가 긁고 사는 사람이고. 맞아요. 잠을 못 자요. 먹지를 못 해요. 먹고 남 소화를 못 시켜요. 하루 종일 설사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 엄마. 내가 2년 전부터라 했죠. 2년 전부터 이미 이 집안 자체가 악대가 들어와서 자식 근심은 자식 근신대로 부부간에 부부간 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집집이 들여다보면 우한 없는 집은 없어요. 근데 그 우한의 정도에 따라 틀린 거죠. 맞죠. 근데 이모집에 이 우한이 들었었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이런 기운을 조금 가셔야 되고 언제 헤어지겠습니까? 묻지 마세요. 못 헤어져요. 못 헤어지는 걸 왜 물어? 아니 부부가 아니 저희는 맞아요. 그렇다. 2인은 절대로 못 헤어져요. 맞아요. 이혼이고 뭐고 못 헤어져요. 묻지 마세요. 그리고 밖에 있는 여자와의 관계는 헤어는 지겠죠. 하지만 단실적으로는 아닙니다. 벌써 꽤 됐는데 그러니까 단실적으로 헤어는 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헤어지진 않아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2이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엄마? 가서 대가리 뜯을 거예요? 엄마 똑똑하게 하세요. 똑똑하게 위자료 청구를 하세요. 안 그래도 작년에 그거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어요. 왜 가서 대가리 뜯고 신정은 그래요. 그렇게 제가 하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차라리 진짜 영악하고 똑똑하게 하세요. 위자료 청구를 하세요. 자료를 싹 다 모아서 한다는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살짝 모으세요. 증거가 법으로 하려고 하면 증거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증거를 제대로 모아서 그 증거가 다 타당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까지 다 나왔을 때 조용히 그냥 솟장 넣으면 됩니다. 변호사 사서. 알겠어요? 그러니 컴다운 하세요. 알겠죠?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마시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어? 정말 제대로 똑똑하게 가시는 것이 답입니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니 뭐 밥 못 먹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 속만 내가 볶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모가 가지고 있는 가슴에 한 덩어리 냉가슴 물려줄 게 없어 딸한테 물려줘 물려줄 생각하지 막 딸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도 말고 어? 그러니 엄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어머니 뽐 보지 마시고 조상님 성기고 신령님 성기고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네.